네 안녕하세요 사경입니다. 자 이번에 3프로에서요 마스터 클럽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저도 이제 저 마스터 중에 한 명으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으로 이 마스터 클럽을 참가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을 마스터 클럽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해나가고 싶은지 그런 계획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아 뭐 저를 사전에 다른 데서 뵙거나 언론을 통해서 뵙거나 아니면 제가 쓴 책을 봤거나 아니면 또 제가 3프로에서 했던 강의를 들으셨거나 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뭐 원래 직업은 회계사입니다. 2004년에 회계사 시험 듣고 나서요. 회계법원에서 회계감사나 컨설팅 이런 업무를 쭉 했는데 회계법원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뭐 그런 요청을 받았어요. 강의를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신입사원 들어왔는데 신입사원들 회계 지식이 없으니까 회계 좀 가르쳐 줄 수 없냐 해서 그런 자리나 그런 요청이 있으면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2년이 돼가지고 가서 강의를 하고 이랬는데 한 번은 증권사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증권사에서 증권사 직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주제를 원하시냐 했더니 투자를 할 때 재무제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해달래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던 게 투자할 때 재무제표 어떻게 봐야 되는데 나도 안 보는데 그거 봐야 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투자할 때 재무제표를 본다? 사실 저희가 했던 업무는 감사라는 업무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업무거든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쪽에서는 일해봤는데 그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고 돈을 빌려준다거나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사실 회계사들이 생각을 많이 안 해봅니다. 그때 저도 처음으로 그 요청을 받고 투자자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어떻게 봐야 되지? 뭘 보고 투자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생각했던 게 야 이게 단순히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진짜로 그럼 내가 투자를 해봐야겠다. 내가 재무제표를 보고 그걸 보고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지 이런 의사결정들을 실제로 하고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봐야지.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지. 돈을 벌 수 있어야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아 저는 재무제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투자를 시작한 거 저는 강의할 때 내가 강의할 때 실제로 강의할 소재를 얻기 위해서 강의를 하려면 투자를 해봐야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결과가 하다 보니까 제 기대 이상의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 제주도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더 이상 원래 강의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굳이 강의를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2년 전에는 이제 제주도에 내려와가지고 제주에서 지금 살고 있고요. 여러 군데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금융기관 여러분 알고 계신 증권사 몇 개 정도 됐는지 대체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의를 갔던 증권사는 한 20개 정도? 그래서 3천 시간 강의했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3천 시간 넘었고 그대로는 굳이 업데이트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강의를 했고 책도 쓰고 기회가 되다 보니까 3프로나 다른 매체에도 여러 번 출연을 하게 되고 그랬고요. 제가 지금 제주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3프로가 출시한 마스터클럽에 참가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아무래도 제주에 있으면요. 장점하고 단점이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근처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여의도에 있는 것과 여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제가 보기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으면 아무래도 빠르죠. 뭔가 소식에도 빠르고 정보에도 빠르고 돌아가는 소식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고 정보에서 빠르긴 하지만 대신 뭐가 있냐면 그 빠른 정보에 휘둘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좀 길게 보고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하지 못하고 눈앞의 것들이 이렇게 막 휘몰아치니까 거기 휩쓸려 다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곳 중에서 국내에서는 가장 먼 여기 조금만 더 내려가면 저기 마라도 보이거든요. 가장 먼 곳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장점은 뭐냐면 어떤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급변 단기적으로 막 변하는 움직임들에서 조금 자유롭고 좀 내 페이스를 유지하고 평정을 유지할 수는 있는데 한 가지 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제 생각 안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에 좀 다양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멀리 떨어져서 저 혼자 지내다 보니까 제 생각, 제 고집, 제 편견에만 함몰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되도록 많은 책을 읽고 또 멀리 계신 분들이 제주도를 찾아오거나 아니면 제가 가끔 방문을 해가지고 서로 교류도 하고 하지만 아무래도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되냐면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거든요. 내가 가진 이런 생각이나 고민들을 같이 나눌 사람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그런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커뮤니티에 재무제표 같은 것들은 분석해서 글도 올리고 그랬어요. 팍스넷이나 모네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어떤 회사에 대해서 분석해서 글을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카페, 같이 투자들이 모여있는 유명한 카페에 가서 거기서도 분석해서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제가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저는 되게 피곤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런 카페나 이런 데 글을 분석해서 올리다 보면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회사를 분석해보면 좋은 점도 보이지만 안 좋은 점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대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투자를 할 때는요. 이 회사가 모든 게 다 좋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에 그런 회사는 없잖아요. 모든 게 다 좋고 모든 게 완벽한 회사? 과연 그런 회사가 있을까요? 저는 뭐 그런 회사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분석을 할 때 우리 쉽게 말하면 경영학에서 말하는 스왑 분석 스왑 분석을 할 때 보면 강점하고 약점 그러니까 스트롱이랑 witness를 둘 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뭔지 약점이 뭔지 둘 다 파악을 하고 어떨 때 이 강점이 발휘가 되고 어떨 때는 이 약점 때문에 발목으로 잡힐 수 있는지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좋은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이 회사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교는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 나중에 주가가 제 가치를 못 받을 수 있고 하락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가감없이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글을 읽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주주분들이다 보니까 주주분들은 그냥 다 모든 게 좋은 것만 얘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내가 산 회사가 주가가 오르길 만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나쁜 점들은 있더라도 부각이 되지 않고 누가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괜히 그런 게 알려지면 주가 떨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동시에 쓰면 이 안 좋은 점을 언급한 거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공격이 들어와도 논리적으로 하지만 그런 약점들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 이런 건 조금 잘못 분석한 것 같다. 논리적으로 서로 토론이 되고 이러면 좋은데 좀 감정적인 배설들을 하죠. 야 너 공메다 세력이지 이러면서 막 이러기도 하고 제가 유튜브 채널 옛날에 만들어놓고 유튜브 채널 사실 제 채널 구독자도 되게 많습니다. 누가 와서 제 구독자 보고는 아니 왜 이런 채널을 활용을 안 하고 죽여놓냐고 사실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안 올린 지가 몇 년 됐거든요. 한 2, 3년 됐을 거예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수익 창출 조건 그게 정지가 됐나? 일정 기간 이상 영상을 업로드 안 하면 그 수익도 발생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수익 크게 노리고 한 것도 아니어서 그거 구독자 꽤 돼가지고 채널 너무 아깝다고 다시 살리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영상을 올리고 그런 분석을 했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 발전적인 토론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댓글 보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어떤 댓글들 상당수의 댓글들 중에 심지어 영상을 보지도 않은 거예요. 보지도 않고 예를 들어 제목만 읽고 막 소위 말해서 싸지르는 거죠.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끔 좌표가 찍혀요. 그러니까 그 회사 주주들 커뮤니티에 야 사경인이라는 애가 유튜브에다가 막 이런 이런 영상 올렸더라. 회사에 대해서 이런 게 안 좋다고 얘기를 했다더라. 하면은 이제 막 거기 주주들이 막 와가지고 막 욕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그렇게 오는 게 현타라고 그러나요? 현자타임이라고 그러나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걸 하고 있지? 유튜브가 구독해가지고 광고 수익 얼마 붙는다고 그거 받으려고? 에이 내가 뭐 잘났다고 무슨 사명감 무슨 정의감이 넘쳐가지고 안 좋은 회사가 안 좋다고 조심하시라고 당신의 돈을 잘 지키라고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그 사명감을 가지고 했을 때 굉장히 좀 피곤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활동을 하는 건 다른 걸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을 존먹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고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초월하려고 노력을 하고 의연하게 대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보고 막 이러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자고 해도 제가 거절을 하고 많은 제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제주에 있다고 그러니까 제주로 방송 장비라 이런 것들을 매주 가지고 올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들하고 이렇게 뭔가 좀 하자 이런 제의들도 있었는데 나는 그러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해서 다 거절을 했는데 이번에 3%에서 이렇게 아예 그 소위 말하는 무작위로 비실명의 대중들한테 비실명의 대중들한테 무작위로 노출되는 공간이 아닌 아니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된 어느 정도 쉽게 말해서 투자에 대해서 진짜 좀 진지한 자세로 조금 배우고 싶고 좀 건전하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거면 좋다 그런 거면 그냥 막 조이스 끌기 위해서 막 대중한테 그냥 이렇게 노출돼 가지고 공격을 직접 받는 것보다는 한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서로가 서로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제가 참가를 하게 됐거든요 아까 전 뭐 마스터라고 하지만 제가 무슨 사실 마스터라는 호칭 자체가 좀 부담스럽긴 했어요 과연 내가 그런 친구랑 어울리는 사람인가 사실 제가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그렇게 언론에 자주 노출되다 보면 사람들이 실제 제 실력보다 저를 약간 이렇게 좀 위로 보시는 것 같아요 위로 보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럴만한 실력은 투자의 세계에서 제가 저를 보자면 아직 한참 멀었거든요 한참 멀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무슨 내가 마스터 있냐 내가 답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대신 이 과정에서 뭘 해보고 싶냐면요 많은 걸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여러분하고 얘기를 많이 주고 받으면서 커뮤니티 안에서 투자에 있어서 답이 하나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의견들을 주고 받으면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다 보면 제 실력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참가를 하게 됐고요 또 참가를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뭐 주제는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되게 편하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편하게 하려고 생각 중이고 지금 이 공간은 여기 원래 사무실이거든요 제주에 있는 제 사무실 제가 제주에 있으면서 작년까지는 오피스텔이 있었어요 여기가 저희 아들 학교 근처인데 아침에 제가 우리 아들 학교 데려다 주고 학교 끝날 때까지는 학교 근처에서 오피스텔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머무르고 거기 있으면서 뭐 책도 읽고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끝날 때 다시 데리고 가고 이랬는데 올해 조금 더 공간을 좀 큰 공간을 좀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뭐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라고 하면 좀 거창해 보이는데 뭐 카메라 하나 갖다 놓고 조명 하나 켜놓고 이거 뭐 전자철판은 아니고 TV 큰 거예요 TV 큰 거 집에 TV 안 보니까 집에 있는 TV 갖다 놓고 이렇게 펼쳐놓은 건데요 여기다 이렇게 놓고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편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떠오르는 생각들 이런 것들 공유를 하고 약간 어떤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싶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에 있다 보니까 제가 아는 지인들이 가끔 제주로 이제 휴가나 여행을 오셨다가 잠깐 들려요 들려서 얼굴 뵙고 오랜만에 얘기도 나누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석에서 이렇게 가볍게 뵙는 분들하고 가볍게 나눌 수 있는 얘기 그런 것들처럼 진행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거창하게 지금 뭐 수백 명 앞에 앉혀놓고 제가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한다는 생각보다 그냥 카메라 안에 켜놓고 하고 싶은 생각이 떠오르는 얘기들 편하게 조금 진행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향성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스터 클럽 안에 많은 마스터 분들이 이제 동참을 하실 것 같은데 다른 마스터 분들하고 저와의 차이점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차별점이 뭐냐 이걸 한번 말씀을 그건 정리를 해놓고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아무래도 회계사다 보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그래도 그 마스터라는 칭호에 조금이라도 다가가 있는 영역은 아무래도 재무제표인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죠 아무래도 회계사 생활을 하면서 회사 감사도 오랫동안 했고 회계사라는 자격증 자체가 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 재무제표를 가지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건지 제가 증권사 가서 10년 이상 강의를 해온 주제는 주로 재무제표 숫자를 이용한 것들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재무제표만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재무제표 바깥의 숫자들도 사업보고서라든지 가치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확장이 돼서 투자에 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다뤄보고 있지만 어쨌거나 제 고향은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제 커뮤니티 안에서 이 마스터컬럽 안에서 저는 재무제표 하나는 확실히 좀 정복을 해보자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과거부터 그걸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사람들한테 뭘 해보고 싶었냐면 재무제표에 대한 강의를 짧게 짧게 특강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해드렸지만 그 뒤로 실제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회사 재무제표를 읽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계속해서 실습을 좀 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공개된 장소에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회사들은 제가 투자한 회사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잖아요 제가 제 돈을 실제로 태우기 위해서 제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회사들을 분석했던 그 회사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들을 분석했고 가장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가장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일종의 선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산 회사를 남한테 당신도 사라고 제가 먼저 사놓고 남들이 사게끔 유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도 사실 그 부분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여전히 선침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진 종목들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뭐 여러가지 이유로 제가 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누군가 물어보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저랑 연락을 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아 이 회사 좀 어떤가요? 혹시 이 회사 한번 약간 봐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다가 괜찮아 보이는 회사들 아니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회사들 아니면 커뮤니티에 여러분께서 아 회계사님 저 이 회사 좀 궁금한데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영상으로 이 회사 한번 다뤄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그 요청도 받아가지고 최소한 앞으로 100개 회사 정도는 재무제표를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한 일주일에 한 두 개 정도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렇게 선정한 회사 우리가 공부 목적으로 이 회사 재무제표는 공부 목적으로 참 보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기에 참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들 사례로 쓰기 좋은 회사들을 보여드리기도 할 거고 또 나머지 한 회사는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회사 아니면 최근에 제가 누구한테 요청을 받아가지고 한번 봤던 회사 이런 회사들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두 개 정도? 그렇게 보다 보면 한 1년 정도면 한 100개 정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100개 정도 회사 재무제표를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재무제표에 대한 두려움은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1차적으로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최소한 100개 회사 정도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보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실제로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볼 수는 없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아야지 얘기가 서로 통하고 할 테니까요 우리가 뭔가 배울 때 깔려야 되는 기본 지식이 있잖아 기본 지식이 있는데 사실 들으신 분들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아니면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배워봤다 하시는 분도 계신 반면에 아 나 재무제표는 사실 아는 게 거의 없는데 이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계실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재무제표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별로 없다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함께 좀 참가를 해볼 수 있도록 조금 되도록이면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약간 쉬운 수직도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100개 회사를 보면서 점점점점 끌어올려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쭉 따라와 보시면 내가 투자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재무제표만큼은 좀 크게 겁내지 않고 남들보다 좀 잘 볼 수 있다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만드는 게 제 1차적인 목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 툴을 좀 만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 볼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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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수 있도록 어떤 프로세스 첫 번째 뭘 보고 두 번째 뭘 계산하고 세 번째 뭘 확인해 보고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아 이 회사가 이렇게 생겼구나 투자할 만한 회사구나 아 이 회사는 투자하기엔 좀 위험해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판가름할 수 있게 그런 툴들을 만들어 보고 그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뭐냐면 이런 분석 툴들을 좀 자동화 해가지고 공유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한 가지 좀 문제점이 있거든요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그 기초 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 재무제표 회사들에 대한 재무제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유료 데이터를 쓰거든요 유료 데이터를 쓰는데 제가 그렇게 유료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러분한테 뿌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 회사의 자산인데 그걸 제가 다운받아 가지고 엑셀 담아 가지고 여러분한테 뿌려들여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좀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1년 동안 계속 해나가면서 어떤 대안들을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좀 찾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렇게 유료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대신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데이터들도 좀 있거든요 데이터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서 분석의 수진이 조금 깊지는 않더라도 무료 데이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을 제공해 드려본다거나 아니면 유료 데이터의 가공 방법을 어떻게 좀 찾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범위를 좀 넓혀서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들이 있을지도 좀 제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툴들까지도 같이 좀 공유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는 저희 이제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들을 볼 거지만 그 다음 단계로는 밖으로 확장을 해나갈 겁니다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숫자 투자하면서 이용해야 되는 숫자는 그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에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재무제표를 볼다는 건 반쪽입니다 반쪽 절반 재무제표에서 얘기해 주는 게 투자에서 한 절반 정도 된다면 나머지 반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물론 이 재무제표라는 절반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반을 채우는 건 제가 보기엔 좀 쉽지가 않아요 재무제표라도 확실히 채우는 게 좋고 그걸 확실히 채우는 사람도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50점이라도 확보를 해놓으면 저는 시장에서 여러분의 승비를 훨씬 높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게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증권사 직원분들 대상으로 10년 넘게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그 강의가 효과가 있으니까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해마다 저를 다시 강의해달라고 부르고 지금도 부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 안에 있는 숫자들을 보지만 나중에 이 바깥에 있는 것들 재무제표 바깥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가치평가 쪽 물론 재무제표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가치평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하겠지만 그 외의 것들 시장 데이터를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는 것들까지도 그 다음 단계로 아마 장기적으로 좀 확장을 해나가는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처음부터 거창하게 잡고 가면 좀 지치거나 벅찰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재무제표 회사 재무제표를 투자자 입장에서 봐보자 이용해보자 샘플로 한 100개 정도 봐보자 이걸 1차적인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랑 한번 쭉 손잡고 한번 가보시면 그래도 재무제표라는 게 이렇게 보는 거구나 투자할 때 최소한 재무제표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저도 그 외에는 지금 뭐 딱히 막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정해놓고 있지 않고 아마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과거에도 경험삼아 해보면요 들으신 분들의 아이디어가 또 제 생각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제시가 되시더라고요 들어보신 다음에 아 이런 것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것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요청들이 있으면 그 요청들을 받아가지고 제 능력범위 안에 있는 것들 그 능력범위 좀 밖에 있더라도 제가 좀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는 제가 강의를 오랫동안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요 투자랑 관련된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투자를 잘하게 됐어요 진짜로요 사실 강의를 한다는 건 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뭐 뇌과학 쪽에서는 인출이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꺼내가지고 남한테 얘기하기 위해서는 제 안에서 그것들이 생각이 잘 정리가 되고 확고하게 자리가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투자는 이렇게 하시고 재무제표는 이렇게 보시고 숫자는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그런 것들을 찾고 정립하고 또 얘기를 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강의를 하면서 투자를 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가 물론 운이 좋습니다 운이 좋긴 하지만 뭐 운이란 게 항상 좋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제가 원하는 기대했던 성과 이상의 결과를 제가 지금 얻고 여기 제주도에 와서 조금 편하게 제가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지내고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똑똑해지고 제 안에서 투자관이 정립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에서도 제가 활동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도움을 드리고 또 여러분한테도 도움을 받고 그 과정에서 서로 투자의 수준 레벨이 우리 둘 다 아기예요 여러분하고 저가 무슨 차이가 마스터라고 해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진짜 투자의 세계에서 투자를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그냥 진짜 조그만 아이구나 아직도 유치원생이구나 이런 수준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저는 유치원생이지만 유치원생도 4살 반 있고 5살 반 있고 6살 반 있고 이러잖아요 저는 한 7살 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7살 반 정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동생들 이렇게 유치원에서 소개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같이 손잡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진학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개하는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진짜 본격적으로 어떻게 재무제표가 투자에 이용이 되고 실제로 그것들을 이용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하나씩 재무제표 보는 방법 그리고 실제 샘플 회사들을 가지고 분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